아이콘이 작아가지고 눈이 심심해서 잘 안녕하세요 지금 내가 목 박고 있지 큰일 났어 이거 여러분 물 보내줘봐 이거 아까 어디서 안 받게 하라고요 어 일단 그걸 끄 볼게요 장미를 왜 자꾸 보내는 거예요 아우 여기는 뭐 댓글 설정에서 코인 안 받기 제가 일부러 좀 못 찾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카메라 전화 동영상 미래 관리자 설정 설정이 없어 주제 아니 설정이요 아 베트남 신짜오 신짜오 마할 기타 마할 기타 마할 고가요 마포하이 아바카발 아까 제가 그 뭐 설정하는 법을 잘 몰라가지고 설정을 다시 해서 들어왔습니다 어허 이건 뭐야 아 또 나랑 함께 방송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구나 일단은 제가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방송할게요 어허 어허 밥 먹었어 여기 집 마이 홈 틱톡이 더 뽀샤시 틱톡이 지금 필터가 보다 다양하고 아 필터도 필터인데 막 제 눈 크기나 이런 피부 고정이랑 이런 뭐 턱도 갸름해지고 그런 게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 탈라 챌린지 한 번 더 해주세요 어 또 역시 틱톡 글로벌한 우리 어 팬분들 탈라 탈라 야 진짜 탈라 그 요즘에도 어 필리핀에서 탈라가 또 계속 붐인가요 저희가 저희가 이제 재재 작년에 그 마닐라 콘서트 갔을 때 했던 탈라 여러분들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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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여기에 소음 있으면 자정입니다 12시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몇 시인가요? 12시 12시 진짜 전날에 바라누나가 얘기해줘서 12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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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3시 12시 13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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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4시 14시 15시 15시 14시 15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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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돌 틱톡. 저 아이돌 아닙니다. 지금은. 틱톡 곱나무입니다. 틱톡 곱나무. 드림트리. 틱톡 바이브. 부교정하자. 틱톡 댄스. 슈퍼. 방금 신청곡으로 슈퍼아이돌. 슈퍼아이돌 불러달라고요? 제가 연습해서 부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이언티의 아이돌 틀어줘요? 알겠습니다. 너무 지금 눈 아프지. 이 밤에 보기에는 뭐 지구 반대편에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밤에 지금 이게 부적절한 것 같아. 너무 지금 눈 아프지. 이 밤에 보기에는 뭐 지구 반대편에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밤에 지금 이게 부적절한 것 같아. 아이고 자아. 댄스 투 플라멩고. 댄스 투 플라멩고. 댄스 투 플라멩고. erabowl. 댄스 투 플라멩고. 아ka NatureWh干isa고. Steven.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빠 순앤파 나가달라고요? 제가 어떻게 또 그렇게 쟁쟁한 분들 사이에서 아휴 티도 안 나요 제가 나가면 사양 코코 아유 그럼요 이거 옷 당연히 있죠 전 얘 플라멩고 플라멩고 안녕 안녕 이 밤에 오뚜 뭐하냐고? 오뚜는 자겠지 여긴 밤이야 에? 플라멩고 여기서 내가 뭐 설명하자면 아유 우리 베트남 친구들 고맙고 언제 빨리 이 여기에 지금 시청하고 있는 해외 팬분들이 계시는 그곳에 갈 수 있을지 과연 마음은 지금 벌써 갔죠 나는 뭐 무서울 게 없어 이제 이제 누가 날 막을 수 없어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이제 이제 바로 어? 저기 구청 가가지고 여권 10년짜리 복수로 딱 만들어서 당당하게 이제 빨리 출국 해가지고 글로벌 이런 써클 여러분들 만나러 갈 거라고 그치만 조금 양국에 완만한 합의가 이뤄져야겠죠 그래야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올해 안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올해 안에 꼭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내 생각엔 그래 음 당연히 한국에서 콘서트는 당연히 하고 음 우리 글로벌 이너서클 분들 올해는 꼭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알죠? 저는 무서운 게 없어요 꼭 갈 겁니다 아 베리 헬시합니다 머리 스타일 바꿀 생각? 지금은 없어요 티켓팅 할 생각에 군침이 싹 떠네 슬라멩고의 안무 위너 노래도 듣자 오케이 위너 노래도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위너 노래도 한 곡 들을게요 깨끗하게 아일랜드 서디카 거니까 아일랜드 엔 아일랜드 유행 테리아 엔 아멘 엔 엔 엔 엔 엔 Don't worry Make that go bang Babbabang bang bang 코코 간탱 신짜오 신짜오 지금도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군베키 입덕해서 오프 콘서트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조만간 오프 콘서트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죠? 여러분들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투어 해달라고? 그러니까 올해 투어 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위너의 안무, 몸이 기억하냐고요? 기억 잘 못합니다 사실 큰일 났습니다 연습해야죠 오빠 춤 잘 추잖아? 아시네요 근데 다 기억을 지금 또 안 한지 지금 오래돼가지고 연습해야죠 다시 저쪽이죠 아우 대만 가야죠 오늘 또 대만 갔을 때 먹었던 식당 그거 아직도 기억나 아침에 가가지고 아침에 가가지고 그 뭐지? 토스트 같은 거였나? 먹었던 기억 나 그 호텔과 그 호텔 앞에 걸어서 나가가지고 엄청 좁은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던 거기서 딱 막 그런 게 기억에 막 남는다니깐요 그런 소소했던 그런 소소했던 한국어 공부하시는 분들 열심히 공부하세요 화이팅 오빠 일본에서 하고 싶은 거 뭐예요? 일본에서 당연히 콘서트를 하고 싶고 일본 투어도 돌고 싶지만 어 장어 덮밥을 먹으러 가고 싶습니다 히츠 마부시 베트남은 또 언제 갈 거냐면 올해 꼭 가겠습니다 세레나데 세레나데 듣자고요 원래 제 노래를 잘 안 듣는데 또 여러분들의 또 이런 댓글에 힘입어 오랜만에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몇 시까지 하냐고요? 금방 자야죠 씨를 씻고 자러 가야죠 빨리 씻고 자러 가야 되는데 커피를 두 잔이나 마셔가지고 언제 잘 수 있을지 제가 그래서 커피를 하루에 한 잔 이상 잘 안 먹으려고 하거든요 위너 닮았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얘기는 제가 좀 종종 듣긴 해요 근데 그분이 좀 이렇게 생긴 게 좀 어디서나 볼펌파한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간혹 그런 얘기 좀 듣곤 합니다 저도 흥해주고 오오오오오오 이렇게 예전의 무심 Say my name 눈물 아깝지도 않아 Singing, singing 떠나지마 빨리 시간을 향해 가고 있어 창문을 열고 끊어져 내 맘이 닿을 수 있게 진심이 아니었어 날카로웠던 말들 그 흐로 잠들지 못했었던 수많은 밤들 엉켜버린 볼 수 있을까로 붙잡은 사실 세레나 대 2절 벌스가 다른 버전이 있어가지고 버전을 두 개 써서 헷갈립니다 약간 좀 더 랩 랩으로 하는 버전이 있어가지고 아 예전에 진짜 이거 언제야 무슨 어워드에서 신입 때 그때 그거 준비한다고 부랴부랴 급하게 만든 노래인데 아 멜론 멜론 어워드인가 봐요 멜론 뮤직 어워드인가요 와 폴란드에서 응원하시는 폴란드 폴란드는 예상치 못해서 훅 들어왔는데 깜짝 놀랐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돌았었어 아 역시 우리 적극적으로 뭘 해달라는 친구들이 많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뭐 받는 기능이 있구나 시키려고 받고 그러니까 그냥 해달라고 하면 미안하니까 일단 뭘 주고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네 여기서는 마보이 존보단 안 그래도 마보이는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다 나중에 들을게요 야 5년 뒤에 듣도록 하죠 우리가 마보이는 아 진우 형의 Call Me Anytime 해달라고 알겠습니다 Call Me Anytime 또또또 영어 제목이 Call Me Anytime 인가 보지? 우리는 또또또인 줄 알았지 또또또 제목이 또또또 또 또 또 또 또 아 박하 아 아 틱톡 콘텐츠 하나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기 어디 그 뭐냐 녹화로 지금 올려주세요 그 뭐냐 녹화로 지금 올려주세요 아 오 네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뚜루뚜뚜 가사는 모르지 오늘도 널 기다려 오오오오 긴 밤을 홀로 보낸 넌 넌 넌 넌 이거 알잖아. 후렴만 알면 되지 다아안 걸애니 차아임 걸애니 차아임 후렴만 알잖아. 완벽하게 알잖아. 다아안 봐봐. 여기까지 알면 됐지 뭐 아까 뭐 달아 누나 머리 해달라고요? 뒤에 아무도 없는데 말랭뎅동 아우 이 야밤에 라디오 콘텐츠가 되어버렸네 응? 다들 듣고 싶은 노래가 많아? 승윤이 캡틴 동물의 왕국 탕 레이닝 머니 바이 리사 자 그러니까 틱톡에서 또 리사 노래를 많이 또 플레이 해주시더라고 자 의견을 모아주세요 여러분들 아 듣고 싶은 노래가 많구나 아 이거는 근데 막 몇 시간 했고 이런 방송이 안 보이고 좋아요 수만 뜨네 여러분들 여러분들 라이브 소개 제 계정을 팔로우 하세요 관리자 살짝 아 아 아 어 댓글 올라가는 속도가 장난 아닙니다 어 하루 슬슬 지루하지 하 아니야 안 지루한데 왜 왜왜왜 아이콘 세레나드는 아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타가수 말고 위너 해주세요 승윤이 갈 때 됐지 이제 슬슬 또 나를 또 잘 아는 나의 측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구만 어 내가 심어놓은 측근들 아주 또 분위기를 잘 잡고 있어 이제 마무리 될 때가 됐지 12시 20분이 넘어가는 이 시간까지 사실 방송하는 게 쉽지 않거든 어 우리 또 충성 충성도가 높은 vip 고객분들께서 나보다 날 더 잘하라 어 나보다 날 더 잘하라 제 측근들 어 나를 이제 하나 둘씩 날 보내고 있어 땡큐 굿나잇 오빠 굿나잇 DJ 비윤 어 트레저저 노래 나왔어요? 한번 들어볼까? 안 나왔는데 도이콘에 직진밖에 없는데 도이콘에 직진밖에 없는데 제 trainer 멈춘 렛츠고 예전에 안 멈춰 나 진짜 트레저 직진 나온 줄 알고 들어가는데 이거 밖에 없대요 여러분들 아 큰일 났어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 카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 여러분들 라디오 아닙니다 안 틀어드릴 거예요 안 틀어드릴 겁니다 안 받습니다 신청곡 안 받습니다 신청곡 쓰실 분들은 저기 제 인스타로 가세요 댓글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그냥 지나가다가 제 방송 키시고 잠깐 스쳐 지나가도록 하세요 여러분들 다음에는 틱톡에서 라이브 할 때 재밌는 거 좀 준비해 올게요 이게 댓글 올라가는 것도 빠르고 해서 소통이 좀 어렵네 아 오늘 필요하다 그거 후원해 주신 분들은 제가 이거를 잘 돌려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하네 그거 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다음 라이브에서 또 만나도록 합시다 우리 몇 분 됐어? 30분 했어 굿나잇 굿나잇 딩딩동 굿나잇 딩딩동 굿나잇 딩딩동 굿나잇 딩딩동